웰컴벨 수능 영어에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용목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2번과 33번에 대한 내신 대비 분석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32번 지문 살펴볼게요. 우리 타픽이 정서적인 힘은 소수에서도 그러니까 꼭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소수에게서도 충분히 발견이 된다라는 글이었었고 아직까지는 잘 기억 안 나나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이 지문의 변형 포인트를 좀 보여주자면 이 글은 빈칸 문제였었죠. 달리 얘기하자면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주제와 일관되게 문맥을 따져가면서 풀었어야 했던 문제였다. 달리 얘기해서 문맥 문제인 어휘 그리고 또 다른 빈칸으로도 다시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지문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우리 계속 하고 있던 대로 어법과 서술영도 선생님이 같이 집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은 접속사 예주로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지만 여기서는 주어가 동사하듯이 라고 해석을 하면 돼. 자 뒤에 기업가 이름이 나왔어요. 기업가, 데렉이, 브릿, 말하듯이.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는지를 뒤를 살펴봐야 하는데 선생님은 이 포인트가 첫 번째 빈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석을 했어도 전반적으로 주제를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빈칸까지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요소였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first follower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돼. 무슨 뜻이에요? 첫 추종자야. 첫 지지자라는 거죠. 그럼 이 첫 추종자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뒷부분을 여러분들 같이 살펴볼게요. 음 명사절 자리에 왓이 왔죠. 당연히 여러분들 뒷문장 불완전 챙겨주셔야 됩니다. 자 이 첫 추종자라는 것은 A를 B로 바꾸는 것입니다. 해서 첫 번째 어휘, transform A into B 챙겨주셔야 되고요. 여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누구를 혼자인 괴짜를 무엇으로 지도자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첫 추종자이다. 달리 얘기해서 혼자인 괴짜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중 또는 군중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생각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런데 혼자래. 그럼 이 사람의 의견을 동의하거나 지지하는 사람이 예전에는 없었어. 그런데 그 사람의 의견을 지지하고 따르는 첫 번째 추종자가 나타났다면 이 사람의 의견에 힘이 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럼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서 뭔가 의견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바탕으로 새로운 힘이 형성이 돼서 결국엔 그 사람이 뭐가 될 수도 있어? 지도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어. 이거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나머지 글이 술술술 읽힐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보도록 할게요. if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만일 너가 앉아 있었다면 몇 명? 7 other people? 7명의 다른 사람들하고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7명 중에서 6명의 그룹 멤버들이 골랐죠. 잘못된 답을 골랐습니다. 그렇지만 또 remaining one이니까 우리 아까 7명 중에서 6명 빼면 한 명이죠. 나머지 한 명이 이제 제대로 된 정답을 골랐다. 라면 여기까지 여러분들 종속절 끊어주고 뒤에가 주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사실 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일단은 첫 번째 conformity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conform 무슨 뜻이죠? 수능하다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거기서 파생된 명사야. 수능이 어떻게 된대? dropped 떨어진대요. dramatically 극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순간에.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 갑자기 수능이 떨어지는 게 무슨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사람들이 보통 아 저건 잘못됐는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잘못된 것을 계속 답을 얘기를 해. 그럼 나머지 사람들도 그 다수의 의견에 수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힘이 실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맨 마지막 사람이 잘못된 정답을 골랐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간과한 게 있어. 사실 여기 전체 몇 명이 모여 있었게. 여덟 명이야. 누구 포함해서? 너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여섯 명이 이렇게 했고 그 다음 나머지 한 명이 제대로 된 정답을 골랐어. 그럼 너가 이 다수의 의견을 반드시 따를 만한 그 수능의 힘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야. 극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를 제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어법 하나만 챙겨줄게. dramatically라는 부사는 바로 앞에 있는 drop. 떨어지다 라는 동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가 와야 됩니다. 사실은 선생님이 conformity를 밑줄을 치고 싶었어 어휘로서. 근데 우리가 어떤 문맥을 따짐에 있어서 drop 또한 중요한 어휘입니다. 이렇게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볼게요. 아 참고로 이 글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했던 말 썼던 말들을 계속 인용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선생님 그냥 빼고 계속 해석할게요. 자 이번에도 누군가가 쓴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주어가 존재인데 무엇의 존재냐면 지지하는 파트너의 존재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빼먹고 해석했다. 빨리 찾아봐. 그렇지. 선생님 어를 빼먹었죠. 이 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요번 지문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돼? 한 명의 단 한 명의 지지자 파트너의 존재느냐.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명이라도 너를 지지하는 파트너가 있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중요한 어휘 나왔죠. depleted. 고갈시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고갈시키느냐. 다수의 엄청난 압력을 고갈시킬 수가 있죠. 이거를 달리해서 방금 전에 두 번째 문장과 똑같은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보니까 어휘 중요해 안 중요해? 어휘 중요해 보입니다. 네 번째 문장 가도록 할게요. 네 번째 문장은 선생님의 서술형을 좀 볼 건데요. 일단은 주어가 노잉이라는 동명사가 주어가 됐어. 그래서 부산은 이제 준동사, 동명사를 수식해주고 있는 겁니다. 단지 아는 것은이고 뭐를 아는지까지 같이 해석을 해야 자연스럽겠죠. 아 우리 시험에서 요 포인트가 빈칸이었다. 맞죠? 너가 유일한 저항가가 아니라는 것을 단지 아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이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너한테 누가 생긴 거야? 서포팅 파트너가 생긴 겁니다. 너한테 뭐가 생긴 거야? 퍼스트 팔로워가 생긴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동사 보도록 할게요. 음 선생님 무슨 얘기할 것 같아? 그렇지. 일단은 주어가 동명사였으니까 동사 단수 취급해주시고요. 더불어서 오형식 동사 빵 적어놨으니까 뒤에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요. 일단 뒤에 내용이 중요해서 빈칸 체크할 거고요. 어법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형식 목적어 목적 부어 자 그런데 어 목적어 자리에 이시 오면 빨리 여러분들 뭐 생각해야 돼? 오형식 동사에 목적어 이시 나오면 빨리 여러분들 가. 아 목적어, 목적어 챙겨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 그렇죠. 진목적어부터 갈 겁니다. 군중을 reject, 거절하는 것 또는 반대하는 것을 어떻게 substantially, 상당히 훨씬 더 쉽게 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 중요한 게 너무나 많았어. 어법 중요했고요. 빈칸하고 어휘까지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럼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가 선생님이 사실을 아 이거 타픽 어떻게 쓸까 하다가 다섯 번째 문장에서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서적인 강점, 힘이죠. 어떤 힘을 얻게 되는 거야.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발견이 될 수 있나면 심지어 어디서도 소수에서도 충분히 발견이 가능합니다.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여섯 번째 갈 거야. 앞부분 해석 생략하고요. 뒤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Never doubt.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한 다음에 대절 살펴볼게요. 앞에서 얘기했었던 small numbers가 고스란히 들어오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소수의 그룹인데요. 뒤를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죠? 그렇지. 생각이 깊은 시민들의 소수의 그룹이 바로 뭐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세상을 변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Indeed. 사실은 그것이 유일한 겁니다. 해서 자 선생님 미리 여기서 예고합니다. 이 뒷부분 업법이 오늘 하는 것 중에서 제일 어려울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따라오세요. 일단 이 이슨.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얘는 앞에 있는 a small group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할 수 있다라는 이 small group 있잖아. 이 small group이 the only thing 유일한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리고 the only thing을 꾸며주는 관계대명사 that이 왔어요. 여기까지도 따라왔죠.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 뒤에가 됐다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뒤에 ever has가 나왔어. 어 이거 뭔가 이상하지. 자 얘는 분명 주격관계대명사거든. 근데 have는 무엇의 가지다 아니야? 어 그럼 목적어도 없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자 여러분들 이 has는요. 가지다를 나타내는 동사가 아닙니다. 먼저 보여줄게. 얘는 여러분들 대동사에요 대동사. 이해가 안 가죠. 어 선생님 해지가 대신한 동사가 없어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뭐를 강구했냐면 대동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비동사 두더지 이 개념에서만 맴돌고 있어. 근데 작년 수능 어법을 여러분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대동사 문제를 풀면서 뭐도 주의해야 되냐면 시제도 잘 챙겨줘야 돼. 얘는 지금 자 아래 거를 먼저 보자. 뭐라고 되어져 있죠? 아 그 소수의 생각 깊은 시민들이 유일하게 뭐를 했다.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라는 has changed the world 이렇게 된거죠. 사실은 has ever changed the world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ever를 보면서 시제를 좀 변환을 할 수 있었어야 됐어. 이해되시나요? 우리 중학교 때 현재 완료 시제 했을 때 have you ever been to America 했었던 거 기억나죠? ever never before times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 이런 거 나오면은 경험을 나타낸 현재 완료 시제다. 막 이렇게 외웠었잖아. 맞죠? 그래서 뒤에가 시제가 변환이 됐고요. changed the world가 앞에랑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가 고스란히 이제 생략됐다. 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32번 문제 음 내용적으로도 중요하지만 어법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특히나 이 해지는 선생님들이 놓치고 싶어 하진 않을 것 같아. 자 그 다음 문장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곱 번째 볼까요? 문장의 맨 처음이 투부정사로 시작했습니다. 뭐 뭐 하기? 위에서 그렇지 자 그럼 뭐를 느끼기 위해서 네가 혼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당신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의 군중 그러니까 너랑 같이 할 만한 그 전체의 사람들 무리가 필요하지는 않아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은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된다라는 얘기를 마무리를 당연히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여덟 번째 문장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연구가 있고요. 이 연구가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주냐면 비즈니스와 정부의 기관에 있어서 한 명의 친구를 가지는 거시가 나왔죠. 동명사 주어 나왔으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주어와 동사 수일치 맞춰 주셔야 됩니다. 자 단 한 명의 친구를 가지는 것은 enough to 붙여 있죠. 충분합니다. 뭐하기에 충분하냐면 상당히 외로움을 줄여주는데 이제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에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우리 탑이 그대로야 정서적인 힘이라는 것은 소수에서도 충분히 발견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전반적으로 업법 좀 까다로워 보이죠. 당연히 여러분들의 꼼꼼한 복습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33번 문제입니다. 33번은 일종의 회사 무너뜨리기 활동이라는 게 있어 이 글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었냐면 kill the company라고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활동과 이제 회사의 혁신 과의 연관성을 이제 우리가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이 글에 대해서 선생님 변형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 업법하고 서술령 같이 볼 거고요. 그냥 문맥적으로 어휘와 문장 삽입을 같이 보도록 할게. 자 어디에서 거대 제약 회사 머이크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CEO가 decided 뭐 하길 시작했냐면 to motivate 동기부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죠. 그리고 나서 motivate 대표적인 오영식 동사니까 빨리 목적 보호에 투부정사 잡아주셔야 돼요. 누구로 하여금 자신의 간부들로 하여금 뭐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뭐 할 때 어떤 혁신이나 변화를 이끌 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동기부여를 줘야겠다 라고 이제 결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를 어떻게 했느냐가 두 번째서 나올 거야. 그는 당연히 그 CEO겠죠. 그들로 하여금 뭐를 하겠다. 뭔가 급진적인 것을 하게끔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motivator와 마찬가지로 ask 대표적인 오영식 누가 무엇뭐 하도록 요구하다 투부정사 같이 보시고요. 더불어서 뭐뭐띵 뭐뭐바디 뭐뭐뭐원은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해준다라는 어순주의까지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급진적인 것을 하라고 요청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그 뭔가 급진적인 것이 땡땡 하면서 뒤에 부연 설명이 나올 거예요. 뭐하라고 시켰대요. 아이디어를 만들어 와라고 한 거죠. 어떤 아이디어나면 머클을 그러니까 자기네 회사를 out of business 이 사업에서 몰아낼 수 있게끔 만든 어떤 아이디어를 만들어 와라고 이제 시켰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라디컬 급진적이죠. 자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보도록 할게요. 시간적 연대로 쭉 이어갑니다. 그 지시가 있고 나서 두 시간 동안 그 간부들은 어떻게 작업을 했다. 그룹을 이루면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콤마 ING니까 끊고 분사 구문 좀 적어주자. pretending to 뭐 뭐 인체 하면서죠. 뭐 인체 하면서 자신들이 그 머크의 간부가 아니라 그 머크의 top competitor 주요한 경쟁사 중 하나인 것처럼 하면서 그룹을 이루면서 작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다음 문장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서술형 같이 대비를 해 주실 겁니다. 자 분명히 우리 회사를 이 비즈니스에서 완전히 물러나게끔 하는 아이디어 갖고 와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간부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됐대. 하늘로 치솟았다. 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여기서 스탑 소얼 대표적인 자동사입니다. 여러분들 수동태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애지 앞에서 한번 끊어주세요. 뭐 뭐 했을 때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 그들이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했을 때예요. 아이디어가 당연히 제약회사니까 이 회사를 몰아내게 하려면 어떤 약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한번 뒤에를 보도록 할까. 자신들의 약을 짓밟을 수 있는 어떤 약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에너지가 막 치솟았다라는 겁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이 회사를 물러나게 하려면 제약회사인데 당연히 자기네들 약보다 더 뭔가 획기적인 약을 통해서 이 회사를 물리쳐야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뒤에 하나가 더 나올 거예요. 병렬인데 여러분들 얘가 병렬이 어떻게 됐나며 뭐에 대한 아이디어 첫 번째고요. 그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키 마켓이니까 주요 시장이죠. 자신들이 had missed 이전에 놓쳤었던 주요한 시장에 대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했을 때 에너지가 막 치솟았다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 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서술형에다가 업법 잡아주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해석하느라고 막 넘어왔죠. 일단 첫 번째 death은 당연히 알 것 같고 there's 조심해야 돼. there drugs를 이제 대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병렬이 이렇게 됐다. 4이 생략이 된 겁니다. 중요한 건 사실 head mist가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 이 전체 중에서 이 문장에서 선생님이 하나를 집어서 밑줄을 치신다면 당연히 head mist를 밑줄을 치실 겁니다. 그들이야 자기네 회사가 head mist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시제가 과거거든 이거보다 더 이전이었어야 됐겠죠. 당연히 과거 완료가 왔어야 됐고요. 더불어서 이 자리가 수동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목적 없는데 아 이 사이에 목적이 관계되면서 생략됐지.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회사 무너뜨리기 활동이라는 것 killed company라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 것 같아요. 여기서 활동이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활동이 멈추면 이제 회장 뒷목 잡고 쓰러지는 거죠. 아니 이것들이 이럴 때만 에너지가 치솟고 근데 사실은 이러한 활동에 궁극적인 목표가 있었고요. 아직 그 활동이 하나가 더 남았어. 이제 다섯 번째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바로 문장 삽입이고요. 중요한 내용이 시작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문장 삽입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풀 때에는 넨을 가지고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나서 그들의 과제가 또 뭐였나면 바로 to reverse 반대로 하는 거였죠. 그들의 역할을 반대로 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했었던 것과 이제 반대로 하게 되는 것이며 그 다음 두 번째 뭐 하는 것이다? figure out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내느냐? 어떻게 defend 이러한 위협에 대항하여 어떻게 방어할지를 알아내는 것이 그들의 도전 과제였다라는 거죠. 음 결국에는 다섯 번째 문장에서 핵심적인 단어 reverse를 여러분들이 놓치면 절대로 안 되는 포인트다라는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살펴볼까요? 이러한 킬드 컴패니 활동은 그러니까 회사 무너뜨리기 활동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거죠. 그 원인이 뭐냐면 접속사 because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것이 reframes 재구조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수익 구조화된 활동을 어떤 점에서 손실이라는 활점으로 이제 재구조화 시켰기 때문에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수익의 구조만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한계치가 있을 수 있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된 거야? 손실을 막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이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 뭐라고 생각해? 일단은 reframe 중요하긴 한데 선생님은 일단 loses 손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주제는 이미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나머지는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이제 이 원리를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일곱 번째에서 어법적으로는 Deliberating이라는 ing가 나왔어. 여러분들 뭐라고 판단하냐면 접, 주, 동사 이렇게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동사가 지금 없음으로 빨리 뭐라고 생각해야 돼? 그렇죠. 지금 현재 접속사를 살려놓은 분사 고문으로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웬을 생략한 문제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Deliberating이 단독으로 와도 되고 또는 학교 선생님께서 이 앞에다가 주어를 넣으시면 얘는 Deliberating이라는 분사가 아니라 본동사로 바뀌어줘야 되는 포인트 이해하시죠? 자, 그럼 여기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할게. 혁신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심사숙고를 할 때 지도자들은 뭐하는 경향이 있나면 Task Risk 그러니까 어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야. 위험을 감수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혁신을 하지 않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 소극적인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에서 하나만 더 Be inclined to 부정사예요. 이 자리에 To taking 되면 안 된다라는 거 챙겨주신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두 개의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뭐 했을 때 고려했을 때 무엇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간접 의문인의 의주동 살펴주세요. 어떻게 그들의 경쟁사가 그들로 하여금 비즈니스에서 몰아낼 수 있게 하는지를 고려했을 때 즉 아까 CEO가 그 간부들에게 시켰던 그대로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Kill the Company 활동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다음 주절 갈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게 되느냐 그 다음 가져와 진주와 챙겨주세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 Not to innovate. 혁신을 하지 않는 것이 위험한 거구나 라는 걸 그제서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번 문장이 지금 7번 문장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자 우리가 혁신의 기회를 깨볼까? 라고 했을 때 아 이런 위험도 있고 이런 위험도 있어 해가지고 혁신을 안 하게 돼. 근데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서 회사 무너뜨리기 활동을 하고 보니까 아 우리가 혁신을 안 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 깨닫게 된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여기서 핵심적인 어휘 리스크 하나 샀고요. 마지막 문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urgency 시가 나왔죠. 혁신에 대한 다급함은 이 회사에게 명백한 사실이 되는 겁니다. 자 33번 이렇게 보고 나니까 중요한 요소 너무 많았죠.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할 필요 있겠다 라고 보여지고요. 참고로 선생님 커뮤니티에다가 공지 하나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18번부터 29번까지 변형 문제를 선생님이 직접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선생님 변형 문제를 좀 쉽게 내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엇법 같은 경우에도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내고 서술령 같은 경우에도 단어를 배열을 하기는 하지만 동사를 죄다다 선생님은 원형으로 바꿔놔서 필요시 변형하시오. 이렇게 적어놓거든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 꼼꼼하게 공부하고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말고사 성적 잘 받을 감안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항상 얘기하는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놓치지 말자.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32번과 33번 지문은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